안녕하세요 변명입니다. 아세안과 한국을 함께하는 음악 네트워크 프로젝트 2024 라운드 인 코리아 제가 호스트를 맡겨드렸습니다. 아세안 10개곡과 한국 뮤지션들의 무대를 직접 볼 수 있다니 벌써 설렜는데요.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그리고 와서 좋은 공연,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7월 6일부터 7일까지 KBS 부산홀에서 많을 수 있으니까요. 그때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금담이었습니다. 고만나요. 감사합니다.